반갑습니다 이영한 입니다 제가 지금 어 보통 집에서 촬영을 할 때 요 한번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면 한 3편 정도 찍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을 때 어떤 대본이나 어떤 메모디 같은 거 준비 없이 그냥 앉아서 생각나는 대로 주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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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들고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도 지금 조금 전에 영상 두 개를 제작 했거든요 두 개를 찍고 어 다시 해체 하려고 하다가 생각난 게 있어서 하나 더 영상을 찍고 이제 꺼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하나를 더 찍게 됐습니다 지금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요 술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시나요 제가 벌써 사역을 한 지요 14년이 됐습니다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한 지 14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대부분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술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정말 술을 마셔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얘기하면 다 거짓말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청년부서를 맡다 보니까 막 은혜를 받은 청년들 혹은 이제 약간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청년들이 와서 저한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전도사님 술 마시면 안 되나요? 술 마시는 건 죄인가요? 이런 이야기들을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술은 마셔도 되는 건가요? 술 마시면 안 되는 건가요?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안 취할 만큼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not drink 라고 되어 있잖아요 not drink 해석하기 나름인 거 아시죠? not drink 마시지 마!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단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 술을 마셔도 되느냐 마시면 안 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와 관련돼서 이와 같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을 이제는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인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몸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표현을 해요 당시 유대교에 있던 성도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발생한 문제가요 구약 유대교 신자들은 구약 성경만 믿다 보니까 먹으면 안 되는 고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거 없이 다 맛있게 먹는단 말이죠 고기를 유대교에서 입교한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이 훼손되거나 상처를 입을까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우리 지체들 중에 내가 고기를 먹는 이 문제로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이 어린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술을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원이 아니고요 내가 그 술 마시는 문제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시험에 든다면 바울이라면 이렇게 한다 평생 아무리 내가 술을 좋아해도 마시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마셔도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로서 내 공동체를 이러한 문제로 훼손되고 이 몸이 상하느냐 안 상하느냐 첫 번째 그런 문제의 관점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것도 이제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비춰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 이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실 성전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하늘 가는 사용수라는 책을 쓰신 박효진 장로님 아시나요 지금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요 유튜브에도 박효진 장로 치면 바로 나옵니다 간증 다니신 곳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요 영상을 되게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박효진 장로님이 집사님일 때 소위 말하는 가라 집사였습니다 뭐 잡사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런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루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분 직업이 교도관이셨어요 그 당시 사형제도도 집행되던 때에 그리고 그 죄수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밤마다 들어가서 몽둥이 들고 죄수들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늘 술을 한 잔 들이키고 밤마다 들어가서 말 안 듣는 그 폭력범들 이런 사람들 제압을 시키려고 교도관들이 들어가서 주먹 쓰고 몽둥이로 때리고 막 그러던 시절입니다 이 집사님은 아직 성령 체험도 없고 그리고 밤마다 그 치열한 죄수들과의 어떤 신경전 그런 걸 하시다 보니까 술 없인 도무지 이 업무를 감당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 계시는 어떤 집사님께서 하루는 어떤 은사를 딱 체험하시고 이제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가정마다 사역을 하시는데 신방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은사를 받으셨냐면 보인다는 거예요 투시의 은사처럼 저 사람의 어떤 죄의 문제나 그런 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 한 집 이분이 신방을 다니시는데 어느 날 박효진 장로님 그 당시 집사님 집에 신방이 딱 잡혔습니다 불안한 거죠 매일 술 마시고 들어가서 죄수들 때리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와서 혹여나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이렇게 날파리 잡사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 어떡하지? 그러니까 일부러 그 신방 날짜가 잡힌 날 집에 안 들어가시려고 외부 일정을 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날 신방 오기로 하셨던 그 집사님이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온다고 그 사모님한테 연락을 주신 거죠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한테 사모님이 전화를 해서 오늘 그 집사님 못 온대요 그러니까 일 마치면 빨리 좀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장로님이 어차피 밖에서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냥 약속 다 취소하고 일찍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고 그 집사님께서 그 집을 딱 찾아오신 거예요 일이 조금 일찍 끝나서 잠깐 얼굴이라도 보려고 들렸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신발장에 딱 서 계시는데 거기서 대면하신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가려고 하는데 박효진 장로님이 그때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집사님 근데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술 마시면 안 됩니까? 라고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요 신발장에서 신발을 신은 채 씩 웃으면서 이 말씀 한 구절을 탁 던지셨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끝을 올리면서 하고 나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나가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뭐야 왜 묻는 말에는 대답도 안 하고 뭐 성경 구절 하나 틱 던져주고 씩 웃으면서 가는 거야 하고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요 그 말씀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더래요 이제 막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밤새 잠을 못 잤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 그 말씀이 머리에 맴도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딱 가서 집무실에 들어가서 담배를 한 대 딱 필려고 이제 라이터에 불을 붙이고 담배를 한 모금 딱 빨아들이는데 갑자기 속에서부터 구역질이 탁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도무지 담배를 못 피겠대요 너무 희한해가지고 오늘 속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헛구역질이 올라오냐 그리고 그것도 좀 이상했는데 저녁에 끝나고 또 그 죄수들과 한 판 붙어야 되니까 그 팀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갔다고 합니다 술을 한 잔 딱 마시는데 삼키자마자 오버헤이트가 올라오는데 죽을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술과 담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? 그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술 담배 진창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집사님이 던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몸 자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그 거룩하신 분에게 내가 술을 벌컥벌컥 들이부어서 내 몸을 술똥 만들다면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? 또 내가 피고 싶은 그 담배 뻐끔뻐끈 피기 위해 내 몸 안에다가 그 담배 연기를 들이키면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? 주님의 성전을 술똥 만들거나 주님의 몸된 성전을 불똥 만들지 마십시오 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술과 담배의 중독을 거둬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 저도 개인적으로 술, 담배는 아니지만 제 삶에 제가 중학생 때 예수 믿게 됐거든요 중학생 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세상에 즐겁고 재밌는 게 많습니까? 근데 그걸 끊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데요 그냥 주님께서 거둬 가시더라고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다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술 혹은 담배의 문제로 많이 심령이 상하거나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어떤 이에게는 술, 담배지만 또 다른 분들에겐 술, 담배처럼 끊을 수 없는 중독된 어떤 죄 그런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?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비단 그냥 액면과 술, 담배 뿐만이 아니고요 술, 담배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과 같이 각자 개개인의 술, 담배와 유사한 영역의 죄의 영역들, 중독의 영역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박효진 장로님처럼 진짜 성령께서 은혜죠 한 번에 걷어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히 싸울 때 또 이기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그런 술, 담배 중독되어 있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더러워진 양심으로부터 깨끗이 하며 우리 행실을 이제는 거룩해 할 수 있다고 기부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. 내 삶의 술, 담배라고 하는 중독의 영역이 이제는 떠나가고 더 황홀한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